보였어요? 그럼 애기가 약간 엄마 엄마 할 때쯤인 거예요? 조영준 바보 다음 주 넌 진짜 바보 다 썼습니다 뭐 벙규 엄청 길게 쓰네? 할 말이 맞나 봬 그러니까 야 나한테나 좀 그렇게 좀 써봐 형 너 예쁘다고 써 형 실수라도 주지 형은 뭐 좀 해 진짜 할 말이 없다 야 미안하다 와 쥬범규 너무 좋아 근데 화려해 화려해 괜찮아 잘했어 야 괜찮아 이것도 보여줘 아니 2도 연예인 사인 처음일 거 아니야 아무한테나 해주는 거 아닌데 와 이거 한 장으로 모자랄 줄 알고 세 장 넣어주신 건가? 아니 나같이 이렇게 장난 치는데 한 명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아